아침은 다들 챙겨드시나요? 아침에 간단하게 고기로 시작하면 늦게까지 든든하더라고요 아침 식사로 너무나 좋은 스테이크 함께 구워보시죠 스테이크 맛있게 굽는 팁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셔야 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연기가 살짝 올라올 때 고기를 올려주세요 잘 지켜보다가 어? 어? 다 탄 거 아니야? 할 때 뒤집어주시면 됩니다 뜨거운 기름에 튀기듯 앞뒷면을 구워주시고 물을 중약불로 줄여서 톡까지 잘 익혀주세요 중약불로 줄인 후에는 준비해두신 가니쉬를 구워주세요 저는 마늘과 꽈리고추를 좋아해서 같이 구워주었고요 버터를 넣어 풍미를 살려주세요 고기를 익힌 후 바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레스팅을 해주시면 고기를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를 약간 사선으로 썰어주시고 팬에 남은 기름을 살짝 뿌려주세요 스테이크 소스나 소금, 와사비와 함께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스테이크 소금, 와사비와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